다시 재녹화 오케이 오늘은 잊어버리지 않았다 흐흐흐흐 오케이 오오오오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흐흐 아 이걸 쓰면 되게 편하네 대박 위로가라고 저긴 길이 있는데 헛 헛 헛 헛 쨔쨔 엄마 잠깐만 잠깐만 어디야 이럴 수 있어 시야를 조절하다가 떨어졌다는 마리오 헛 헛 쨔쨔쨔 다시 오 마리오가 쨔쨔쨔 쨔쨔쨔 헛 공중 벽이 보이다가 떨어졌다는 마리오 헛 헛 아유 굉장히 어려운데 알게 모르게 헛 헛 헛 헛 아 이럴수가 마리오 뭔가 오늘은 좀 답답하구만 헛 둘 아아 뭐해 뭐해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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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 둘 셋 아야야야야 그걸 자꾸 붙잡고 내려오니 마리오도 공중이 무섭나봐 헛 헛 헛 옳지 잘했어 마리오 어디가야 헛 오케이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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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 헛 헛 헛 헛 기다렸다가 나오면 타이밍에 완방에 가는 그러한 덕인거 같아요 헛 헛 어 아니야 저거 뭐 저거는 함정이야 헛 헛 헛 헛 헛 헛 뼛 헛 헛 아쉽게 이렇게해서 헷님 헛 헛 헛 헛 엑 헛 헛 헛 헛 헛 허허 이번엔 살짝 긴장이 돼 뭘까 비안나파크 레드코인 오브 어 오케이 레드코인 미션이군요 레드코인 빨리 동영상에서 레드코인 위치를 빠르게 파악해야 돼 하나도 안보여 이번에는 안보여주네요 에이 짠돌이 하나하나 우리가 다 찾을 수 밖에 없겠소 덜 causa 깜짝괜짝 레드코인 찾았어 1 2 2 3 3개 지금 찾았어요 저 바이킹에 지금 2개가 있고 Bibึ데 1g 또 5 호 entre 3개는 지금 따는당당 누구 뭐 erf 오오 뭐야 이 녀석 어 뭐지? 씨가 던진 어? 손껍질에 지금 감져있어서 죽었어요 뭐지? 아 물을 뿌려서 그렇구만 물을 뿌려가지고 전기가 확 통해버렸구만 그렇구만 원리를 깨달았어 뭐야 나도 나도 오오 어이구 미안 뭐야 혹시 이 안에?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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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머지 이제 찾아야지 찾아야지 딴짓하지 말고 레드코인 찾아내는데 아 이런거 말고 레드코인 찾아야지 자꾸 딴짓해 어이구 자 어? 어이구야 어이구 어디지? 그렇지 어디야? 어디야 어디야? 어디야 어디야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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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몰라 포기 아 레드코인 먹기로 했었지 레드코인 레드코인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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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드가 뭐야 레드가 아니지 허롱이 코인을 이렇게 얻어두고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없네 없네 어 어 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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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네 아니구만 레드 지금 지금 이걸 지우면서 레드코인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저기 위에 보이는 저거 어 저것도 저기있네 음 오케이 딴딴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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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딴 오오 오오 저기 저기 있었구만 근데 허롱이 코인 없어졌 안 보이는데 허롱이 코인이 없어졌어요 이게 제한시간 내에 빠르게 가서 얻는 것 같아 아무래도 어허 그렇구만 한번 해볼까 한번 해봅시다 딴딴 너도 너도 주보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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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녀석 나도 분란히 찢어봅 어어 그렇지 그렇지 내가 아까 거기 저기 있었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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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se Musso 레드 아 뭐야 퍼렁이 코인 얻어내는데 성공 그럼 여기서도 반대편으로 가서 먹는 거구만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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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야 빨리빨리 치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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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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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빨리빨리 오오 빨리빨리 먹었어 음 저기에 허롱이 코인 뭐야 이거 콧물 어디갔어 사라졌어 아 저기구만 망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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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못먹나 오 이거 단단해 집어던졌는데도 에이 먹지도 못하는 거 버려 멀리도 날아가네 자 맞아 맞아 레드코인 모으는 도중에 아직 하나도 못 모았어요 어 하나 하나 자 자 노즐을 이걸로 변경하고 어봐 노즐 버티고 자 간다 오 어 파롱이 코인 뭐야 뭐야 일로왔어 바이킹 바이킹 미쳤어 백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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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육십도 지금 한바꿈치 회전했어 어 어 괜찮았다 야 이걸 못 먹어 안보여 안보여 에이 아 뭐야 아 왜왜왜왜 벽차게 안 돼요 어 여기 없구만 아 뭐야 왜왜왜왜 벽차게 허롱이 코인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게 바이킹이 상당히 오오 지금도 아 지금도 좀 그러네 자 아 뭐지 헛 여보 여보 지금 너무 낮아요 좀 더 어 더 탄력을 받게 네비 두고 어 으아 잠깐만 어 왜 이렇게 느려 바이킹 아까는 그냥 한바꿈 돌아버리더니 흡 어어어 어어 야 야 미안해 으아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오 어 돌겠다 돌겠다 야 돌지마 육 어 어 이거 코스 난이도가 쩌는데? 좀 반대편으로 가보죠. 자, 여기 있는 거. 저 죽어. 뭐 위쪽에 또 있을 것 같아. 오케이. 아이고 너무 어려워 인간적으로. 인간적으로 너무 어렵다고. 뭔가 이상했는데? 아이킹. 아이킹 너무 어려워. 어, 이거 모르겠다. 에이, 몰라? 딴 데 갈 거야? 보급, 보급. 보급이 왜 안 돼? 보급! 아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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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 위에서 살펴봅시다 어허 레드코인 오 찾았어 어 두개 찾았어 지금 이 철창집에 나머지 레드코인 있는거 하세요 야 가 어디가 엉덩이 충격을 오 잘한다 마리오 그렇지 오 오 대단해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아 이거 어 위에도 있네 저거 어떻게 먹는단 말이요 뭐 불가능 지금 다른 수단이 누가 돼 어 근데 저거는 먹고 싶은데 도전해보죠 도전 하tt그other 으? 얻어보도록 하죠 어쩔때면 이렇게 깔끔하게 되는데 어 이게 아니지 점프 어 엉덩이 엉덩이 아 엉덩이 찍기 버튼을 까먹었어요 뭐지?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? 아 이거 준비하는 순간 그쵸 이거지 에이 또 올라가야 돼 또 올라갈 수도 있지 아닌데? 어허 여기서 지금 너무 지체할까 되겠군 이 녀석 이 녀석 엉덩이 마주가 오케이 이걸 이용해서 뭐야 알없이 옳지 뭔가 월드를 완벽하게 지금 업그레이드 시켰어 올라가 자 레드코인 레드코인을 찾아야 된다 레드코인 어허 어디갔어 아 잠깐만 아 이거는 그거다 가서 번호 차버려 이렇게 어이구 가는 길에 레드코인 7개째 어 오 오 오 오 아 그렇지 그렇지 다시 뒤로 뒤로 바꾸 모든 몬스터로 다 퇴치해서 길을 트고 뒤로 바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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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내려 내려 그렇지 올라가자 자 8개째 레드코인 얻어내는 성공하고 핸님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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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얻었습니다 저도 생각외로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 잘한다 한번 더 들어가보죠 아 근데 여기 맵 집하다 딴거 해야지 딴거 어디여기 RP이ken 어디여기 얼orf러 contamination 어 저기 й 문 열어. 들어가고. 카즈? 카즈가 뭐야? 뭐야? 어? 뭐지? 그 노랑 철근을 어떻게 하라는 것 같은데? 잠깐만. 어떻게 하지? 저기 가운데에 보이는 저거. 어? 그래도 이번에는 화살표가 있구만. 이거 있고만 가봅시다. 어? 어 뭐야? 왜 불러? 저기 저기 저기. 어 뭐야? 어? 야 이거 미끄럽구만. 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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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거미 거미 거미. 거미 너무 싫어. 어. 무겁다고 무서워. 형씨. 어이? 아 저 발걸이 이렇게 하고. 아 이 이. 이것은 슈퍼마리오 64의 그. 그것을 연상시키는데. 아 뭔가 지루한 느낌이었지. 왜 그러지않지. 근데 여긴 뭔가 재밌어. 잡아. 그렇지. 자. 을구리 길을. 뭔가 잘 알 것 같애. 뭐. 얼루가. 얼루? 얼루 어떻게 가. 어. 그렇지 그렇지. 어우. 뛰어내릴 뻔했어요. 오. 장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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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 저 이것만. 기니 너무 복잡해. 아주. 떨어지면 내 인생은. 좋지. 오. 저 이 게임. 뭐. 뭐야. 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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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어지러워. 혓. 호랑이 풀 있는. 혓. 저 밑에도 있는데. 아 뭔가 얻고 싶은데. 아. 아이씨. 싫어. 안 갈 거야. 귀찮아. 으. 윽. 호랑이 풀 있는. 호랑이 풀 있는. 저 밑에도 있는데. 아이씨. 싫어. 안 갈 거야. 귀찮아. 다시 여기부터요? 아니요 잠깐만 여기를 통과할 필요가 있을까? 그렇지 요거를 타고 가면 될 수도 있다는 느낌 꿀벌쨍님 안녕하세요 꿀벌쨍님 안녕하세요 꿀벌쨍님 안녕하세요 좋아 저기 파랑쿠이 있구만 요거를 얻어주면 되겠어 덤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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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시간 다시 이제 여기 어디야 여기 여기 아니지 일단 위로 위로 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가 어? 거꾸로운 듯한 느낌 아니? 뭐가 소리가 저기구만 오케이 어? 뭐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아 뭐야 여기가 아닌가 왜 아 뭐야 여기가 아닌가 왜 아유 잘못 왔어 아유 잘못 왔어 자 저 철창을 향해서 이동 이거를 잡고 올라가야겠다고 어 이 녀석 때려 오 마리오의 펀치료 철망을 쳤을 뿐인데 겨우기 끝도 보이지 않는 오 빠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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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괜히 꼼집었다가 빨리 빨리 빠르 마요 너무 느리다고 스타처럼 올라가야 스타처럼 그리고 방향을 이렇게 바꾸고 오 걸렸어 이길 수 있나 지금 천장에 마리오 머리를 껴가지고 못썼어요 오 뭐야 요 매우 부를 듯한 kör러였어요 기다리고 눈이 어지러워 때려 하 눈이 어지러워 때려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골골 찍니? 리하이 어! 아악! 안돼! 이럴 수 있어 다시 한 번 물지 잡고 올라간다 아 호로록이 아니지 너 다시 점프 후루룩 으어어! 거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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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경이 지금 위협적이야 근데 이거 후루룩 오 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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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Genderble픽. 횋. 하하하핫. ât. 안 돼. Mootах. 잡을 수 있어. 잡을 수 있어. 잡기만 하네. 그렇지.. 그럼 허uppe.. microphones to small. 위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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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ок ger 20,400. 바로 올 수 있겠어. âg. 어디로 가야되네 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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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야돼 뭔가 뭔가 불안해 나 고소 공포증이 있다고 퍼럭이 커요 어 소리 소리 들린다 감찰을 해보죠 어디 어디 아 저 안에 있구만 어? 위쪽으로 해서 오케이 지금 완벽하게 길을 어? 저기 어 잠깐만 또 어차피 퍼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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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없지 지노스로트 그만 좀 괴롭혀 퍼럭 퍼럭 어차피 물이 고갈돼서 정상에 다다르지 못하고 떨어져쓰 그 한 운명이었어 이렇게라도 생각을 합시다 퍼럭 어 뭐야 어허 무독성 어 퍼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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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른 Safe 그거 떴신 군낭 사실 심극성 펜 Tiffany 퍼럭 퍼럭 shell 사용 iron 퍼럭 ARE 어 안돼 안돼 미안해 그렇지 오 점프를 간편하게 회비가 가능하네요 아 이 녀석 너 쇼부 보자 쇼부 장풍으로 격화했습니다 어디로 가야지 아 오 뭐야 왜 여기 일로 올라왔지 왜 일로 어떻게 올라왔지 쁘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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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런게 있어요. 마리오 시리즈 중에서 제일 어려웠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. 고리가 되게 깜찍하게 생겼구만. 아 이거 괜히 자꾸 빠른 울투로 계속 하려다가. 뭐야 뭐야. 다시 올라가야 돼. 또 다시 올라가야 돼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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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오 오 오 아. 목표를 타고. 호오 스파 č 자. 퍼르르. 이번에는 떨어지지 않겠어. 나에게 더 이상의 추가로지는 없다. 아 뭐야. 빨리 기다려 또. 자, 잘되고 잡히고, 잡히고 올라가자. 근데 이거 잘하면, 아냐아냐. 빨리빨리 갈라고 생각을 한다, 야. 1층. 잡히고. 잡히고. 야, 근데 여기서는. 이거 써야 될 것 같은데. 아이고, 실패. 아, 걸렸어, 여기. 아, 근데. 아, 여기서 바로 탈 수 있네. 이런. 어, 바꿔, 바꿔, 바꿔. 어떻게 했는지, 컨트롤이 점점 되는 것 같아. 가서. 자, 이쯤에서. 아, 또 걸렸어. 오, 붙잡았어. 스파이더윈 같았어. 좋아. 마리오도 힘들고 있구나. 어허허허. 자꾸 점프키랑. 저, 뭐야. 키를 혼동해. 아, 이런 진짜 초심적인 실수를. 나는. 초심자니까. 이런 실수 할 수 있지. 점프. socio through. 캐릭터 dochorerrrر. رةuroprrrrr. 이번에는. whackhahautsverr. 톡톡톡톡톡톡. 좋아, 그렇지. 여기 올라갔어, 지금. ografikop2 아 저거는 피해가는 게 상체? 그렇지 이렇게 피하는 거 있어 타이밍을 이해했어 점프! 점프! 오오오오오오! 아하하하하하 이럴 수 있지? 어허 호흡 호흡 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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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이 너무 복잡하다고 인간적으로 호흡 여기 여기 아니야 아니야 호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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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물보급이 맞아 저기서 가능했을군 여기 여기 밟으면 그러면은 모즐 교체하다가 하막에 이럴건 어 아니야 야야 오지마 너무 웃겨 어흐흐흐 어흐흐헌 이렇게 높게 높게 올라와줘 hahahahahah 아 그렇지 여기지 몇번 나오는데 자꾸 길을 까먹어 hahahahahahahh 으 제가 buh invest morte şur으 저희들 잘못만 Bold 이 저희 저희들 잘못만뒀더라 저희들 잘못만뒀더라 어헛. 어헛. ées 저런 있는 다 경의 ANY 그냥 저owie veya 마리오가 지금 뭔가 자 죽을라 그래 한대 가지고 죽어 SBS이다 이왕 이렇게 된거 한대도 맞지 않고 성공하겠소 마리오 너에겐 힐 다 필요없소 왜냐면 한대도 맞지 않을거니까 잡아 잡아 겁나 답답해 겁나 답답해 야 마리오 붙잡아야지 자 이번엔 이번에는 어 듣는 사람이 정신병 걸릴 것 같아 호루루룩 자제하겠습니다 아 아 그렇지 어 날씨 올라간다 아 너무 지금 깜빡깜빡한거 너무 긴박해 아 조심해야 돼 마리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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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안했어 좋은 선택 내 친구 저런거 피해 줄 수 있어 마리오 나는 저런거 간단하게 피할 수 있어 좋지 왔어 드디어 왔어 마지막 기회다 더 이상의 창출은 없어 계속 격추 시켜야 돼 없지? 없어 로즈를 변경하고 으어! 어허허허허허어 어어어어어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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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다행이야 엉덩이를 줄 치워서 죽을 각이었는데 철창이 한번큼 돌아주면서 살았어 이게 무슨 물리적인 뭐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안 때문에 살았어 얻었죠?